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이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용, 노동, 안전보건, 장애인 고용 분야 데이터 활용 확산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만 응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사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1,6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접수는 오는 7월 2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